러미가 뭐하기로 했냐면 뒤에 칠 하기로 했네요 뒤에 칠 오케이 보겠습니다 매칭도 기왕... 아 문장 매칭은 안되지만 단어 매칭은 되니까 단어 매칭은 해보도록 하세요 열심히 잘 했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을 만듭시다 가 뭐다 그렇지 Let's make lunch 뭔가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 let's 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Good idea great 뭐 다 되죠 sounds good Good idea 오케이 이번에는 이번에 또 뭐 우리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하나요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오케이 샌드위치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봤나요 오케이 테스트는 될까요 됐어 여기에 에 소리인데 에 소리 에 소리 내는게 에이죠 여기까지 샌드는 샌드 그 다음에 위 소리 나는 차례 얘가 위 I가 E 됐어요 샌드위 그 다음에 취 소리 그러면 언제가 돼 자 취소리는 누가 낸다 CH가 되는거에요 CH CH가 뭐 낸다 CH 그렇습니까 여러 개니까 취 소리였어 끝에 S Z 취 취 취 취소리로 끝나면 그냥 S가 아니고 ES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취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ES죠 오케이 우리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 보자가 뭐다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뱉더니 Great Good idea Great 됐습니까 great 어떻게 쓰면 되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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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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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민주야 넌 지금 책도 덜 끝났어 디 오케이 순학교 5학년이면 아이디어 정도는 쓸 수 있어야죠 아이디어? 야! 이슬! 거기서 유튜브 보고 애들 분위기 학업 방해 시키지 말고 이제 가! 어? 가뿐 있어 응? 애들이 계속 진격 쓰잖아 애들이 중학생쯤 되면은 애들이 상관 안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주변에 소리가 나면 자꾸 쳐다본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수고들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우리 채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들다 make 쓰는 방법은? 뭐라고? Make M이 좀 난 뭐라그런다고 make 나 도서관 카드 만들고 싶어요 이거 뭘꺼 같애 이건 라이브러리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됐어 그 다음에 쿠키는 쿠키고 쓰는 방법은 오케이 여기 생겼죠 쿠키 그래서 누가 쿠키와 우유를 원하니 다 잘 읽었는데 딱 한글도 잘 못 읽었는데 그쵸 그게 누군데 후지 후 이거 이걸 잘못 읽었어 Who wants Who wants some cookies and milk Who wants some cookies and milk 그렇습니까 누가 아니까 후죠 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샌드위치는 샌드위치고 쓰는 방법은 자 에 소리는 어쩔거야 난 나의 샌드위치에 토마토 넣는게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뭐뭐 하자 Let's Let's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장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뭐 또 탈 핵의 그 다음에 큰 대단한 엄청난 들 으 지루시어 하는 데오 왜 그래 쓰는 방법은 ok 소리나는 순서대로 해야죠 ok 그 다음에 생각은 아이디얼 쓰는 방법은 이데아 아이디얼 이데아가 아니고 아이디얼 ok 그냥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해 쉬드 풀업 아이디얼이 에 아침식사 브레기 파스트 블랙퍼스트 브라크 파스트의 수는 방법은 이 5 4 4 4 아 아 아 아 예 가 에덴 e e 는 에너이가 됩니다 다음은 더 break 그 다음에 or breakfas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식사는 dinner 하는 방법은 d er이 뭐 됐어요 er이 무슨 소리됩니까 안녕히계세요 얘가 d 얘가 ㄴ dinner 수고했어 주노 점심식사 lunch 쓰는 방법은 자 런 다음에 무슨 소리나? 취소리라네 취소리 됐어? 오케이 세롯이 쓰리가 너무너무 약하네 오케이 됐고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아마 책이 왜 이렇게 돼있어 응 으 으 으 으 이게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